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됐다! 여기는 프리다이밍 하는 곳인데요 오늘 저는 프리다이빙 골 1위 차입니다 저희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쟁이 지금은 스피픽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물속에서 순천... 저의 피비는 2분 32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물을 숨기는 건가? 네 맞아요 이른바에 오류가 많아서 옥상으로 시키는 중 이제 사기와 함께하는 중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쁜시고 이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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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마닐라 안녕하세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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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에서 첫 끼 라면 너무 비싼 신라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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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비행기에요 저는 부수한가루 그래서 이쁘다 사마자 시스템다 수고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수고가 얼마 만에 휴가고? 점점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어요. 수고가 왔구나.. 진짜 얼마 만에 휴가지? 저 해외는 4년이에요. 4년? 마키니드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머키니드 온천. 마키욕을 하러 가는 건가요? 예! 마키욕이다! 언니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마키욕이 다이빙 너무 이루어 어떠세요 기분이? 안녕하세요 인생천 바다 프리다이빙입니다 이게 안전다이빙 안전다이빙 시원한 편의점 됐다 다행이로 바다 색깔이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웰컴 웰컴 와 자 바다의 가재 바다의 가재 바다의 가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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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많네요. 데자뷰 같지 않나요? 마지막 길. 첫 길을 18년으로. 이렇게 다시 여행 시작하면 되나요? 한국 가기 띠러 띠러. 너 얼굴 띠뻔 띠뻔. 진짜 아쉽다. 너무 짧아. 또 와야죠. 또 와야죠. remember remember. 피곤함은 설레임이 졌지만 설레임은 피곤함이 졌지만 행복함은 피곤함이 이겼다. 또 와야죠. 피엔딩 버스커타일. 도시에 온 사람들. 또 와야죠. 여러분들을 환상의 세계. 여러분이 너무 좋아. 우와. 뭐 안 가는 건가요? 우와. 생생활하라. 이 생거 다행.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재밌으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 엔딩. 슈퍼 타이어.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행오버. 행오버. 혹시 국제비야? 국제비야? 국제대표. 행오버. 정zub이. 펜트. 크루.